아타이 형 저희 팀의 비주얼을 또 맡고 있는 한 명이죠 허허 나 이거 어떡하냐?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자세히 멋진 척이라도 아니 형 우리 아빠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겼으니 지금 아버님이랑 똑같이 생겼어 왜 아름다워 아 진짜 아버님이랑 각자 약간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그 모든 게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이야 여기지 특지도 많고 지금도 웬머 이 색 중에 뭐가 제일 예쁘세요? 마시 형이 또 패션 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기도 하고 ıkt voices